자 이번 시간에는 층만들기라고 제가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요. 1층, 2층, 3층 할 때 층입니다.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이 그냥 바닥 하나에서만 이루어지면 좀 뭐랄까요 재미가 좀 덜하죠.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게임들은 여러 층을 만들어 놓고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적이 그 층들을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하죠. 자 그거를 우리가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건지 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바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녹색 바닥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어때요? 점점 더 게임처럼 게임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나요? 예 그걸 해볼 겁니다.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점프와 관련된 부분 자 층은 점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점프했다가 고양이가 바닥에 닿았을 때 어디에 닿으면 바닥에 단 것이 되나요? 보시는 것처럼 녹색에 닿았는가 까지 반복하니까 이 고양이가 녹색에 어딘가에 닿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만족되면서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즉 녹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배경을 의미하는 스프라이트 2라고 제가 해놓은 것 그래서 저거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모양 부분에다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. 자 여기다 녹색으로 녹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컬러는 여기 있는 이것과 똑같은 색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는 여기서 골라도 되지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생긴 걸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찍어주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찍은 색깔이 들어옵니다.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어때요? 이 색깔과 이 색깔이 같은 색깔이 되죠? 자 그리고 네모 사각형을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그리고 색칠하기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? 그런데 보니까 고양이 키보다 너무 작아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자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보다 더 높은 곳에 이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. 적당한 높이가 좋겠죠? 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. 자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? 그리고 고양이 점프가 어쨌든 이 바닥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자 점프를 제가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. 자 고양이를 선택하구요. 고양이의 점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Y의 속도를 25로 정하기를 하고 한번 해 볼게요. 자 고양이가 한 이 정도 뜨네요. 자 27 정도로 하고 해 볼게요.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그림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저 숫자를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됩니다. 자 어때요?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 닿으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점프를 띄다가 여기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착지하는 지점 고양이가 땅에 닿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이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바로 그곳이 바닥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이죠. 아주 편리하죠? 우리가 특별히 해줄 건 없고 그냥 그림만 잘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한번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?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자 클릭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리고 고양이를 제가 여기서 점프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? 자 멈춰버렸어요. 멈춘 이유가 뭘까요? 멈춘 이유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색에 닿았는가라는 부분 있죠? 이 부분에서 녹색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인데 녹색에 현재 고양이가 닿았기 때문에 이 반복하기라는 부분은 끝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? 그럼 이걸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